안녕하십니까 먹방미디의 정례입니다 오늘 먹방은 메뉴소바 2개예요 메뉴소바 2개고 찐먹, 부먹도 하나 하고 부대찌개가 원래 면이 하나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참멸이네 참멸이고 스물부찌개 시간은 다시 되돌렸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그리고 설탕을 확 비벼먹으면 설탕 음 달아 네 맛있는 먹기로 하겠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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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요 와사비 와사비 못먹어요 와사비는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맛있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5천원 5천원이면 라면을 몇개 살 수 있노? 라면 5개 좀 샀죠? 6개? 아니 8개 정도?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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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5개 무마리니 푸대찌개 푸대찌개 같은 경우는 시키면 푸대찌개 면이 좀 불어서 올 수도 있는데 김치 오우 맛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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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다시피 돼지고기도 있고 팽이버섯 비엔나소시지 스팸인가? 김밥나라 햄인가? 김밥나라 햄인가? 햄이 원래 비싼 햄을 안 넣어주는데 다 찬열이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비엔나소시지가 햄이 가장 싸요 비엔나 그리고 김밥나라에서 파는 소시지 같은거 원래 이런게 마동햄인데 푸대찌개 햄을 좀 좀 싸고 있는거지 그냥 아 우리 아가포성님이 또 일도하기에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고기야 비계 살고기 그쪽 여기 요쪽 요쪽 라인이 살고기 요 반댁조 다 비계 아 비계 잘 먹었네 아 아 아 비계네 김치에다 먹어야겠다 음 김치 아 남기면 안되니까 와 와 엄청나고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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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应急 아 아 아... 생방송 우울이는 잘 안나와요 아 또 라가 뽀송님이 백그릇 네! 아 감사드립니다 그냥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지금 밥먹을때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러고 도대체 밥먹을때 이렇게 먹으면 좋지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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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너스팅 했잖아 맨너스팅 밥을 넣어야지 이때는 아 이거 먹으니까 국밥이 땡긴다 국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되어 있어 가지고 국밥 먹고 싶네 국밥은 이제 모든 국밥이 맛있지 않나 암뽕순대보다 암뽕순대도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국밥마다 국밥은 좀 맛없고 국밥집에서 먹을까 해서 국밥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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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와 신어하구만 님데 어우 좋아 2일 정도 끝나고 해야 되는데 먹방 중에는 녹화 때문에 지도를 안보여주지 녹화 끝나고 해줘요 박쥬 한 번 먹어봐 박쥬 맞지 안은땅 안은땅 막나는땅 다가가가 너무 좋던가 와..너무 달고 맛있다 그리고 팥이 인기가 많지 않은데 빵에도 팥이 들어가니까 팥빵이 진짜 맛있거든 그리고 그 어디가 꿀빵인가 어디가 팥 아이스크림 나 팥 과자는 없나? 팥 과자는 없네 아휴 후루누나 반갑습니다 내 초록색 팥은 맛없던데 완두콩 완두팥 아휴 최간준아도 음 그 뭐지 갈비만두 잘 받았어요 최간준아도 감사드립니다 또 누가 피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피자 보내주셨지 피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내 피자가 딱 두개 보내주셨는데 누군대로 우체바 아저씨가 좋아하더라 아 아 우체바 전자레인지 졸리면 겁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최강 누나 파프리카도 못했어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누나 밥 한입 주세요 메밀초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어묵도 억울하게 먹었어요 뜨거워 요새 도가 지나치면 안되는데 밥은 국같은거에 밥은 크게 떠야 돼 밥은 더 맛있어 밥 크게 떠가지고 밥은 윗부터 떠서 먹으라는데 밑에부터 뜨는게 아니라 이렇게 밥은 더 먹어요 예를들어 아 맛있다 순두부 두부보다 순두부가 더 좋은 것 같아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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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땅 앨베크! 잠깐잠깐만 좀 불냄 먹여야 돼 오이씨, 매니저 임명이 있다 놀래라 어글끄면 감태이거나 불냄 먹여야 돼 심할 정도면 와, 순간 저분이 다 테러 할 뻔 했구만 예를 들어요 매니저 다 테러 할 뻔 있어요 와, 놀래라 아, 이거 말아서 먹어야 돼 생각해볼게 뭐, 이정도봐야 돼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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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반송 쉬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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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좀 쉬웠어요, 얘네 블랙이 총, 지금 150면 됐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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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조 먹을만해요 음 아아 아아 추잡이죠, 추잡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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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유나 누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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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혹신나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혹신나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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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이렇게 황대기보다 이게 이렇게 액제가 맛있어 아 좋다 오랜만에 팍쥬 먹으니까 몇 년 팍쥬 진짜 안 먹었는데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팍쥬 같으면 딱딱 비워야 돼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모아지지 않아 이렇게 한 번에 아 더워 아 더워 어우 떡볶이